설마 예뻐졌다. 제발, 제발, 제발. 신부 화장하는 것 같아. 제발. 이 음악은 또 뭐야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오,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이날 뭐 미용 다했지, 뭐. 여기 어디야? 이런 표시에 대해. 무사했습니다. 아이씨. 아이씨.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. 아니 객관적으로 봐도 멋있잖아요. 잘생겼잖아. 아니 왜 이렇게 흔발이 오그라들어, 혼자. 아니 왜 이렇게 흔발이 오그라들어, 혼자. 이게 좀 담백하게 차라리 들었으면 우와 이랬을 텐데 뭔가. 고개 들 때부터 나는 엄청 멋있을 거야, 그치? 기가 맥키지 하면서 이런. 기가 맥키지 하면서 이런. 그러니까. 우리가 닭사로 돈 넣은 거야. 이게 막 원래. 이렇게 이렇게. 약간 이런 느낌 나온다는 거지. 누나 신발 어떻게 해요? 기다려봐, 들어갈게. 다 입었어? 네. 집게 주세요. 앉아. 잘 씻어보세요. 아마 살면서 입었던 옷들 중에 제일 비싸고 다 신상이고 뭐. 그치. 들어가? 발은 살이 안 빠져가지고. 오케이. 아 누나 이거 많이 이런 걸 가끔 하세요? 이거 맨날 하는 게 이 일이지. 아 누나 이게 본업이에요? 그럼. 나 그럼 뭔 줄 알았어? 누나요? 불편한 데 없지, 발. 안 맞아요. 아 신발 이쁘다. 신발 이쁘다. 응응응응. 아휴 목도 가늘네. 더 가야겠어. 왜 남자가 목이 또 굵어야지. 오 멋있다. 잘 어울려. 오. 멋있네. 그게 자꾸 담백하게 부정지음으로 괜찮아. 이것도 집게로 해야 되나? 그치? 톡 소리 나고 막. 이거 자동차 배터리 입고 충전하면. 옷이 지금 다 커요. 맞아요. 어머 어머 멋있다. 멋있다. 너무 예뻐. 아니 explored가 상대방은? 네. 에lä. 네.